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들 모듬활동을 시켰어요. 얘들아 오늘 뭐 뭐 한다 그러고 모듬활동을 하는데 모듬활동을 하다 보면 빨리 시작하는 모듬이 있고 못 알아듣는 모듬이 있어요. 꼭. 그렇죠? 딴짓하다가 딴짓하면 못 알아듣는 ADHD 모듬이 있어. 그럼 그럴 때 선생님은 잘하는 모듬에 먼저 다가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못해서 딴짓하는 모듬에게 먼저 다가가시겠습니까? 채팅창에 한번 답을 써보실까요? 잘하는 모듬, 모르고 딴짓하는 모듬 어디 먼저 가시겠습니까? 답을 써보실까요? 딴짓하는 모듬, 못하는 모듬, 어려워하는 모듬, 못하는... 지금 한 90%가 못하는 모듬에 먼저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늘 어느 반이든 못 알아듣고 늦게 출발하는 애들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들이 저는 이렇게 의식적으로 잘하는 모듬만 골라서 찾아가요. 교실에. 그러면 가다가 옆에 뻗뻗이. 아, 얘들아. 그리고 칭찬을 해줍니다. 얘들아, 얘네들 봐라. 얘네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냈네. 그렇게 해서 애들 전체에게 보여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안 하고 딴짓하는 애들 있어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밤마다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걔네들이 다가가면 잘하는 애들도 그 시간이 아깝게 놓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걔네들을 살살 피해갑니다. 그렇게 잘 피해서 가가지고 잘하는 애들 작품의 특징을 꼭 집어서 이렇게 전체에게 보여주면서 얘들아, 이거 봐. 이거 괜찮지?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 도미노 아시죠? 칭찬 도미노. 어차피 딴짓하고 이랬던 애들은 여전히 딴짓을 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는 아이들이 쭉 이렇게 80%의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시작되는 걸 보고서 그 다음에 가가지고 바로 그렇게 지적을 알려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걔네들은 교과서 페이지가 어딘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의 포인트는 뭐냐면 어? 쟤네들 왜 칭찬받지? 나도 칭찬받고 싶은데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심리를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첫 번째 기술은 못 본 척이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예시를 다 들 수가 없는데 3월에 보면 어떤 애가 귀걸이를 하고 왔어요. 아침에 그래서 이 녀석이 뭐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첫날 고등학교 담임할 때인데 고1짜리 아이가 그러고 왔어요. 그럴 때도 역시 리더십의 첫 번째는 싹 모른 척하는 못 본 척 해주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이 녀석이 낙급의 흐름도 알았는지 그때 이제 귀걸이를 안 하고 오고 그다음에 집에 갈 때 종례 끝나고 거울 앞에서 귀걸이 하더라고요. 그럴 때 딱 그럴 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아 아무개가 종례신문 통해서 제가 칭찬을 해줬습니다. 아무개가 귀걸이를 반가워야 하더라. 참 센스 있다. 고맙다. 이렇게 했어요. 역으로 역발상의 생활교육을 하면 애들하고 싸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좀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러면 자꾸 싸우고 싶어져요. 공감하세요? 만약에 애들이 밉고 자꾸 싸우고 싶다. 그러면 아 요즘 내가 우울하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는 게 조언이 됩니다. 그러면 그 우울을 풀려면 어떻게 하냐? 그건 제가 끝부분에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2 2 3 5 어?